청아씨 자 화사씨와 콜라보를 하고싶다는 청아씨가 아 네 봤어요 청아씨가 저희 다음주에 나오시거든요 이 영상을 공부하고 오시라고 아마 보내드리면 보지 않으실까 싶은데 청아씨한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그런 느낌도 괜찮고 아니 아무래도 저희가 또 방송도 지금 무대 같이 쓰고 있어서 이제 이번에 좀 마주칠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야 이거? 안돼 청아씨 안녕하세요 무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하는 무대를 이렇게 즐기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혜진아 동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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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 진짜? 와 굉장히 동안이세요 오 그렇구나 친구? 예요 네 근데 하여튼 청아씨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이렇게 무대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패러디까지 title 결나 서로 오젓 좋습니다 아 eruvol하지 토 déjà 메세 amer Chicago 젤들 presidency 젤들앤 Templ지 low 젤들앤